안녕하세요. 보호방입니다. 반갑, 반갑,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주우면 어떤 날이 다가오죠? 다 같이 기다리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I'm Happy New Year 귀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기다리던 이주우의 선탄절 Merry Christmas가 다가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후반 기다리는 게 설날, 추석,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선탄절 저 보호방이 항상 그랬듯이 사은품을 이번에도 크리스마스에 마구마구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고요. 바로바로 신세계의 현금권, 이만타큰권이죠. 5만원, 장당 5만원짜리를 몇 분께, 몇 분이라고요? 몇 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영상이 끝나면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5만원짜리를 10분께 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들은 또 편집하면은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의심의 눈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보호방이 24일날 오후 4시때 오후 4시때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닉네임을 다 적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5만원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주폰을 바로 그 자리에서 10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냥 저 보호방을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를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한 명당 아이디 여러 개 수집에 만들 수 있으니까 욕심될 분은 밑에 댓글 아이디 여러 개 만드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 보호방 모르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욕심이 과하면 안 되겠죠. 고루고루 받으셔야 되니까요. 자, 하여튼간에 저 보호방이 크리스마스 이후 4시에 축정표에서 국회에 쏘도록 할테니까 많은 댓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잠시 변신하도록 오도록 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방 상탑입니다. 보호방이 오라고 해서 저 멀리서 룰러포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호방 상탄데 우리 보호방 많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요. 보호방 요청대로 24일 날 오후 4시때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5만원짜리를 열몇개 마구마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뿅! 안녕하세요. 상탑아버지 진짜 오신거에요? 네, 누구시죠? 깜짝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보호방순이에요. 부순이라고 해요. 부순이요? 네네. 네, 어쩐 일로? 어, 보호방순한테 댓글 하려고요. 댓글이요? 네, 댓글만 하시다면 보호방순이 선물 주신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보호방순이도 아무래도 좀 많이 탐구권 가져가길 바랄게요. 저 보호방순 잘생겼어요. 보호방순이 아휴, 우리 보호방순이도 아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호방순이도 아주 이뻐요. 감사해요. 네, 엄마만 잘 듣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큰 삶이 될 거예요. 네, 우리 보호방순한테 댓글만 많이 잘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24일날 오후 4시에 찾아뵐게요. 안녕.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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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